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간 올해 첫 모의평가가 다음 달 4일 실시됩니다. 이번 모의평가는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본수능과 시험의 성격, 출제 영역, 문항수 등이 모두 같으며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들이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 과목은 수험생 본인이 고른 한 개의 과목만 응시하면 됩니다. 학원가는 반수생들이 통상 6월 모의평가 이후 가세하는 데다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점을 고려하면 9월 모의평가와 본수능에서 N수생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